네이버에서 이런 것도 주고 좋다 야 만우절 한정판 토익쿠키 만들기 그냥 썸네일을 이걸로 가지고 만드셨나봐 손을 깨끗히 씻고 반죽 말랑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뭐야 딱딱한데? 귀여워 뭐야 쿠키 쿠폰이네 못먹겠다 드러워 진짜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뭘 원래 그렇게 쿠키 그렇게 안 만들거든 딱 틀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같지 여보 끝에를 살짝 접어주면 어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딱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지금? 하나 더 유노야 너무 피자같지 않아 어때? 나 가져봐 누가 먹을지 모르겠지 맛있어 보여 유노야 봐봐 피자 응 맛있어 보이지? 응 그래 그리고 이거 더러워서 먹겠어 여보 쿠키가 아니라 어떤 음식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먹어 음식은 손맛이지 음식은 손맛 다 가져가 나 더치락 페이랑 내가 만든 거 한번 먹을걸 사람의 조각은 담당자님이 만들어졌으니까 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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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야 유노야 이거 무슨 모양이야 아빠 만든 거 봐봐 돼지오리 돼지오리 모양이야? 네 유노 아빠 직업이 뭐라 그랬지? 돼지오리 돼지오리 도착 조각 토마토 20초 20초 40초 140 146분 15분 와 20초 네이버 또 왜 여기... 오공 뒤에... 열기가 팍팍 나오니까... 잘 나왔어! 쿨키 냄새! 버츠랑 페이 너무 잘 나왔다! 이제 마지막... 손이 가장 많이... 피자와 아이풀었지? 응! 벽을 다시 뜨겁다! 왜? 왜? 네? 세종이 잘 나왔어! 요호! 으음 오빠 이거 먹어도 돼 돼지? 네 아 귀 없어졌어 오 인나 귀엽다 귀가 없잖아 귀여워 귀여워 돼지가 귀가 없잖아 귀 없다 왜 안 웃어 있냐? 아빠 이리와 봐요 희야 이거 봐 똑같이 만들어 놨다 야 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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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야